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 임성준입니다 오늘의 뉴스 에듀윌 라이브 커머스 런칭 소식입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 쇼핑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서 잠깐!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의 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고객과 판매자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고객은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런 라이브 커머스 열풍에 힘입어 에듀윌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3일이었죠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롯데 모바일 쇼핑을 통해 에듀윌 공인중개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첫 라이브 커머스, 과연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초특화 혜택은 물론 중간에 진행되는 퀴즈쇼와 경품 추첨 행사까지 쏟아지는 이벤트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매우 매우 뜨거웠는데요 시청자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궁금했던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를 얻게 되고 그동안 시험을 망설였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채팅을 통해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에듀윌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